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재명이나 이쪽에서 강압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김진성 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상충되는 이런 법정에서 논리를 폈기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은 법정 전략은 거의 0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범인 김진성 씨는 다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상당한 중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위중교사 결심공판 때 이재명 변호인 측이 마치 무슨 회심의 카드이냐 법정에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위중교사 결심공판 때 봐라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찰이 이걸 싹 빼고 공소장에서도 이걸 빼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복사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재판부가 뻔히 알고 있고 그 다음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나쁜 건지 기억력이 나쁜 건지 기자들이 와 있으니까 아마 어떤 정식적인 쇼를 한 의미도 있었다고 보는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는 그다음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저지른 거 있어요. 결정적인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을 더욱 결정적으로 가중처벌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의 변호인이 재판 맞가지에 무슨 비장의 카드이냐 꺼내 들었는데 이게 비장의 카드가 아니고 이미 쉰내나는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것인데 잠시 재판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걸 꺼내 들었어요. 김진성과 이재명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담당 A 변호사, 김진성과 A 변호사의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김진성에게 잘 모른다고 하는 김진성에게 전화해서 회의와 압박을 한 것은 이보다 훨씬 전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얘기가 위증조사가 된 건데 그 뒤에 2019년 1월 8일 날 이루어진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진성 씨가 KBS와 성남시에 누가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이재명이 위증교사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 치명적인 이런 검찰의 기선형을 배척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개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 논리적으로는 김진성의 얘기가 위증이 아니어야 이재명도 위증이 아닌 것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화로 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해달라고 하는 집요한 목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사한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들은 말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힘을 받으려면 김진성 씨가 위증이 아니다. 위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재명이 이게 허술하고 엉터리고 아마추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런 데가 이게 변호사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변호사가 이제 1월 8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과 얘기가 다 된 그 다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청이 오면 최PD에 대한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해야 하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은 몰자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 하니까 김진성 씨가 그렇게까지 주범으로 몰자라고까지 표현을 안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훈련시킨 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A 변호사가 또 지비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김대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래도 KBS 사람들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진술을 했다. 사실과 다른데도 아무튼 그런 취지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런 취지의 말은 그럼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이 계속 지비하게 질문을 하니까 정황상 분위기상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을 압박하는 것을 KBS에서 성남시하고 협의를 했던 분위기가 맞고 누가 협의 대상자인지 성남시에서 이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김진성 씨가 통화한 내용 중에 바로 이 대목 가지고 봐라. 그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재명이도 그냥 펄펄 뛰면서 재판, 검사를 노려보고 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일부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가 많다. 나에게 유리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서는 이게 이 재판에 무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겁박하는 이런 건데 바로 이거입니다. 이재명이는 마지막 결심 공판에 쓴 때 이 파일을 재생하면서 이 녹음 파일은 수사기록 목록에도 없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이게 참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그러다 보니 변호사가 등사 신청도 못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재판부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완전히 상황은 반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미 재판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얼마나 한심한가.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미 지난 2월 26일 재판에서 이 녹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김진성 씨가. 검찰이 당시 증인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통화할 때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재명과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과 통화한 내용 이재명이 보내진 변론 요지서를 보고 안 것이냐 보니까 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할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한대목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반전 증거인 양 떠들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 재판부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진석의 기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증언해 주기로 한 그 내용. 그 답안지. 숙제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테스트한 겁니다. 이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증언 부탁받은 내용을 A 변호사가 거듭해서 확인하는 것 같다. 내가 아주 기분이 상할 정도로 확인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다 실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중요합니다. 검찰은 지금 이재명이도 그렇고 결심 공판에서 이게 무슨 제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황당한 얘기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고인이 기본적인 공부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녹취력이 무슨 이재명의 위중교사임을 사실상 또 뚜렷하게 입증하는 증거였고 기소 당시부터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문제고 변호인들도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알면서 이랬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혹시 재판부가 모를까? 재판부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재판의 마지막에 공개됐다거나 재판 증거로 최출되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쇼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쇼를 한 건데 그거 갖고 오히려 재판부를 더 북높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당시 법정에서는 무슨 정치 재판장 하는 것처럼 김구를 얘기하고 조범함을 얘기하고 참 얼굴 두꺼워도 이렇게 얼굴 두꺼운 자가 갖고 정신의 DNA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자도 참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재판부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증거에서 오히려 이재명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구나 이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11월 이재명 목을 겨냥한 이 중요한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중용선거는 지금 쫙쫙쫙 초시기가 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